기술도 안썼는데 지금 그냥 맞은거죠? 어 그냥 죽었어 뭔가 하고 와야되는거네 아 거의 다 세이프했네 템스 다 먹은거 같네요 그럼 뭐지? 여기서 뭘 해야된다는거지? 아 이게 기사의 무덤인가? 아 이게 기사의 무덤인가? 여기가 아닌가? 일단 나가봐야겠다 뭔가 필요해 직진 애네들은 다 죽였는데 뭔가가 필요해 다녀옹이었어 엑스게타 토홀 엑스 타이탄 헤바 엑스게타 토홀 엑스 타이탄 엑스게타 토홀 엑스 타이탄 그래도 가야된다고 그러니까 뭐 없나? 잔달로에 집 저리 먼저 가야돼 제 외부에 가야돼 이게 뭐야? 내가 뭔가 찾았어 내가 뭔가 찾았어 가자 잔달로에 집으로 갑자기 날씨가 겁나 좋았어 아직 못하는건데 이곳은 이리와 이곳은 이리와 그곳은 이리와 이곳에 집으로 덕어버린다 나이 집으로 덕어버린다 아, 이곳은 이리와 이곳은 이리와 조금 더 뱉듯이 그곳은 이곳에 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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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은 이리와 그리와 그리와 어디서 기다리지? 작은 봉지? 닥터 캡틴 그 다음? 왜 이따가? 왜 이따가? 피크패스! 너의 피크패스는 무슨 일이야? 너의 어머니가 아니라 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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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오오오오오 오클라스 이상이 적구만 가위바위보를 잘해 가위바위보를 잘해 하위바위보 피크패스 붑터 캡틴 이따가 그의 사퇴가 있잖아. 그의 사퇴가 있잖아. 그의 사퇴가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원할지 모르겠는데 그의 공격들이 곧 바라야 해 괜찮아, 형, 다음은 왜? 그럼 너 자신을 하잖아, 그럼? 그의 공격들이 이미 나에게 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thou'r's commandster. 두명이 퍼먹는게 없어. 너'r is commandster in my mind. What are you doing? 거'r. 오크도 없네 아픈가? 그런가 봐 오크만 다 죽었어 아하 마무리 마무리 아쉬워 1힘드 하지만 바로 리턴이라 마무리하쇼 아샤 오케이 오 레벨어 빗자루 준다 빗자루 보고 나가다니는데 우와 이거 뭐야 신기해 오 뭐야 아 근원을 보는거야? 똑같은거는? 뭐야 똑같은거였스 오호 오호 먼지가 앉은 양 양치 신입자가 기어이 내 마지막 비밀자매를 참여했다 신들께서 내 보물을 지키기 네개 중 네번째인 수두께끼는 다가오는 망각에 맞서는 내 마지막 비밀 유니콘의 풀로 외눈박이의 눈으로 나는 무경을 지키는 마지막 비밀 뭔 소리지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푸는 열쇠인가봐 마지막 뭔가 푸는 푸는 열쇠인가봐 푸는 열쇠인가봐 새로 배운 마법 새로 배운 마법 이거 지금 보니까 그거 테네브리움 괜히 배운 것 같아? 의미가 없어 난 또 그 악마 없애려면 테네브리움 그거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똥이었어요 저 토하지도 않아 아 또 인벤토리 뒤져봐야겠네 가봐 어딜 갈까 가야 돼 뭐 없네 뭘까 오긴 왔는데 여길 뚫지 못하네 또 막혔어 항상 쉽게 쉽게 깨지지가 않는구만 뭐하나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아 한방에 깨지지가 않아 아 저기 거울이 있는데 여기 집에 집을 들어가야 뭔가 있는다 확실히 집을 들어가야지 뭔가 되는데 이거 화살로 맞추면 뭘 화살로 맞춰 아니 여기 있잖아 아 저기로 화살로 맞춘다고? 그럴듯한데? 이게 다 미리 되나 여기 아니 여기도 저거랑 비슷해 아니네 저거랑 비슷해 아 마법사예지 촛대를 꺼볼까? 이따 먼저 불 끄기 이따 먼저 불 끄기 가려가 어딨어 여기 뒤쪽 뒤쪽 말고 뭐 먹은거 없나? 인벤토리 나 왜 안보이냐 이쪽 이쪽 오 지는 카리스마 앞 이카라의 축복 이카라의 축복이 그 개한테 보여주는 관지 그 개한테 보여주는 관지 뭐야 나 뭐야 왜 이렇게 관율을 왜 이렇게 찾는거야 이거 여기 있는거 아니야? 이쪽에 니가 오니까 모르는데? 아니 거기 말고 내가 말한 관율은 여기였어 여기 다르잖아 저거랑 모양이 좀 다르잖아 안돼 안되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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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도 안될거 같은데 수류탄은 더 힘들어 나 저기다 던진 자신이 없어 몇발 던져야될지 몰라 몇발 던져야될지 몰라 진짜 못 던지거든 헬로우 아 아 브라질 어 이거 뭐야 안들어갈게 에이 안들어갈게 우리는 코리아 뭐가 없네 아 뭐지 너 뭐 지팡이라든지 뭐 뭐 먹은거 없냐 이건 뭐 아니겠지 그건 아닐거구나 없어 리안드라의 시험 왜 이거 공부하고 이거.. 순간이동은 못 가나? 순간이동 벽두끼? 아 나한테 내가 못쓰는구나 그러게 대상인 시야에서 벗어나도 안돼 아 뭐지? 마일 가서 이야기 해보게? 아니? 보스랑? 딴 데로 먼저 가면 되지 근원 사원을 가려면 여기를 해야되는데 여기 진짜 막힌 건가? 아니 아니야 얘한테서 열쇠를 얻어야지 근원 사원에 들어갈 수 있겠어 아 잘했어? 응 그 앞에 있는 거 하인 아까 하인 얘기 했다 하인들을 쳐다봐야 되나? 지하실에 숨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집안에 들어가는 지하실을 찾아보자 택도 됐네 오! 윈척 이나 붙었어 이거 오! 근접 데미지를 돼지 데미지로 반사시킵니다 나쁘지 않네 기절의 면이 기절의 면이 오 이거 좋다 기절의 면이 괜찮네 스탯이 안 부터 했다는 게 두려워 몰스트리시가 있어 트롤 콧물 같은 녹색 얼구리 기절의 면이 잘하면 동네 지하로 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있을 수도 있어 어 이건 뭐야 이거 스태프 아 스태프야 와 스태프 데미지 마 178이야 내 검보다 내 18보다 흐흐흫 겁나 약한데 무장 언드리슈 판자구 어? 승련더 밖에 안 되네 뭔가 기술이 있는데 공렬스 보이네 빡빡 파이 치즈빵 빵 빡 잠깐만 이거 뭐지 여사제 코르델리아의 일기 여사제 코르델리아의 일기 어? 봐 뭐 할 수 있어 나라는 환영의 숲 눅눅하고 좁은 구석의 집을 만들 생각을 절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달자님과의 전쟁을 거닐 마음은 총도 없다 뭐야 백살덕 누구였나 미적였나 너 유기 이전 거주자였던 한 여자와 그녀의 남편을 전혀 다투지 않도록 잠잠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어? 그들이 죽지만으로 나는 그들에게 사용한 기가 막힌 불을 발견했대 기가 막힌 불 어 이 책에 그 힙을 불어넣었데 오오오 뼈로 된 토템가 이렇게 다 하시지요 세뇌브룸 왕에 희련 주문 난이에요 한번 간다 주문은 안내자로 가는 기능은 아니라 운왕성을 토템과 주문을 합쳐 선택된 영혼들을 붙잡거나 구성한다. 그렇게 주문자의 영혼은 토템안에 갇히게 돼요 아, 이 사람을 잡으면 모동력을 사라지지 않다. 내가 만난 해골 상인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알이 갇혀있다고 그런 얘기한다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고 윈윈이구만. 아, 정문! 오, 정문! 오, 뭐야 확실한 건 뭔가를 찾았다는 거야 뭐지? 그리고 랩을 통해 그녀는! 전문가의 우와 쩐다 양손 288이야 이거 와 침 13필요 진흙경 진흙경 소용도를 치는 진흙경 이건가? 언젠 모르는건 가져가 잘있어 진짜 너 쓸 수 있다고? 여친구..친구..나?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와..좋다 이거 오우 이거 좋아 됐다 이거구만 이거 밟으면 되는거구나 욕구선식 너 빨리 해라 그렇게 지아랑 지아랑 다 뒤져 꿀단지 겁나 많네 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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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촌이나 노컷인 저스트 프렌즈 그렇지 그때보 꿀단지 꿀단지 내가 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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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토템에 뭐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나 모르는거.. 나 먹을거만 겁나 많아 얘 진짜.. 돼지인가 봐 먹을거만 겁나 많아 그까스는 무순하네 스턴은 포테이토가 보니 진짜 포테이토예요 헤헤 오오 오오 아우 무기고를 좀 찾았다 몇인데? 아 그럼 무기고 찾는 그거? 무기고했을 찾았으 무기고했을 찾았으 무기고했을 무기고했을 구를 찍고 막하자마에 이 손실에 흥미를 느낄거다 걔한테 주면 뭔가 힌트를 줄 수도 있어 걔한테 주면 뭔가 힌트를 줄 수도 있어 오, 곧 모아야 아, 넌 귀엽다 이따가 사모님의 조그를 이따가 더 이웃을 그리고 내 지자 그는 미끄러운 이 이따가 이 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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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압도 있고 재료가 있네요 여기에Hmm 얘가, 저거야! 이제 여기 안 봅시다 너가 어떻게 뵙어하실래요? 여러분Point에 여기요! Ouais! 보라! 여기 고기고기! 이거 보다 하사시기! 별로 그랬어 아니 이 통도 있고 그냥 내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열제랑 딱 다 긁어가는구나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볼까 진병을 저항하는 거 저항 저항 이러나 딱히 여기 뭐가 여기 있는 거 봐봐 아 아 ㅋ 당연히, 도로야. 자동적인 경우가 있다. 언젠가 있는 곳은. 이곳에 이런 경우들은. 깜짝eme! fry다. 피파. 피파, 피파. 거기에 대신에 있는 것만 먹고. 벌써 겁내만 타 딱처럼 있는게 없어 별게 없는데 되게 뭔가 있어 있어 보였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한 병 치고는 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것은 나이예요! 근데 내가 말할게 내가 이런 곳으로 가보죠 다른 곳으로 가보죠 모든 곳은 우리의 위스키 마지막으로 가보입니다 하지만 내 바울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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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inclusonamed 매우 기존의 마리촌 못 본 수 없을 겁니다. 이런 greaturopk 물론 무거운의 악ль 내 눈을 정해 내 눈을 Kita의 Clarkson 그 시장에 있는 게 있어야죠? 양손 섭략 지는 2의 통찰이야 바빠? 귀엽다 괜찮은데 저거? 반지가 따로 반지가 따로 반지가 따로 민체비 반지 반지가 있어? 그러네 민체비 기본이 버티비 아이 신이 올라가냐 뭔데? 가죽 가죽인데 그르네 접촉시 동결은 좋다 아 괜찮은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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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 흐헤헤 비빔 하다 보컨 봐라 봐라 빅 달 agreeing 흐어 흐어 아...뭐지? 누구? 이거 진짜 깨끗이네 숨은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